인증사슴 꼭 남깁니다. 하우스 옆에 우리집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봄되면 아이리스 붓꽃이랑 은방울꽃이랑 둥글레꽃이랑 메발뚝꽃이랑 하이미꽃이랑 봄되면 피는 자리구요. 가을이면 로드베키아랑 금개국이랑 엄청 예쁘게 피는 자리랍니다. 오늘 애초기로 풀 싹 다듬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키로 쫙 긁어냈습니다. 소나무 아래고 나의 할일은 애초기로 깎어낸거 갈키로 싹 긁어내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며 1분 영상이로 여기 봄되면 예쁘게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고 하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으면서 우리집 소나무 보세요. 여기가 이거는 개나리꽃인데요. 예쁘게 노란꽃이 필겁니다. 길냥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길냥아 찰칵 인증사 찍으며 오늘입니다. 주변 정리 해줬습니다. 요렇게 풀깎기 천하고 풀깎은 포하고 완전 틀립니다. 그러면 봄되면 아마도 예쁘게 꽃들이 피어있는 장소랍니다. 꼭 내가 인증사심 꼭 남깁니다. 오늘의 할한일입니다. 애초기로 주변 바오세미농원 다듬어 죽은 곳 철컥 인증사 찍었습니다. 예뻐요. 음? 조그 grуй